제가 주식 투자자라 그런지 제 채널도 눌림이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요. 최근 시장도 안 좋고 분위기도 살벌한데 굳이 HLB 다뤄봐야 서로 안 좋은 소리만 하게 되죠. 잠시 쉬었다가 월요일장 시작하면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하루 이틀을 못 참으시고 구독 취소한다는 댓글을 달고 가신 분이 있는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이 댓글 나올 땐 항상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뭔가 선행지표 같기도 하고 한데 신기해서 이유를 알고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전부 구독자가 대폭 상승한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수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근황을 알아보려고 했던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르는 아랍에미리트 소속이죠.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만수르도 그렇고 부총리로 있죠. 일단은 왕이 살아있으면 총리를 왕이 하고 그 다음 왕자들이 부총리를 하면서 좀 이끌어가는 느낌인데요. 이 기사는 이제 2월 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10년 짝사랑 맨세티 누구 짝사랑 했냐 여기 보이시는 이분 축구 엄청 잘하시는 분 영입위에 만수르까지 나선다. 만수르가 축구에 관심이 엄청 많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메시를 원했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더 적극적으로 구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짝사랑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메시는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헛소문 내면 어? 아주 너네 그냥 명예에 더럽혀질 줄 알아라 하면서 메시는 그 바르셀로나의 축구 잘 아시니까 생각하겠습니다. 평생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뭐 약간 긍정적일 수 있는 건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축구 잘 안 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유일한 걸림돌이 몸값이라고 합니다. 주급이 약 12억 한 주에 12억 정도씩 매달 매주 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만수르 구단주가 직접 나서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0일 정도 지난 기사거든요. 2월 17일에 나온 건데 널 갖고 싶다면 널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하겠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로 널 갖겠어. 라고 했더니 좀 큰일 났다고 하나요. 무슨 내용일까. 기사를 내려가 보면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고 선수로 팀을 꾸리기 위해 규정을 어기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부미량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내용은 뭐냐면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선수 인건비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스타는 상당히 비싸요. 아까 메시지 주급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선수 인건비를 통한 구단 지출이 총 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내면서까지 하지 마라. 너네가 벌어들인 돈에서 일부를 영입하는데 써라. 이렇게 되는데 맨시티는 뒤에 누가 있죠. 만수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질렀다는 거죠. 지금 맨시티죠. 맨시티가 3천만 유로 3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옛날에 좀 이런 적도 있었는데 2016년에 서류를 조작해서 구단 수입을 크게 부풀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선수 영입에 큰 돈을 썼다. 만수로는 돈이 많아도 이 구단은 또 투자를 했지만 또 다른 문제죠. 이 수입이 일정 부분 돼야지 거기서 지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재정적 페어플레이 근데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선수 영입에 돈을 썼다. 이거죠. 4년간 쓴 돈이 얼마냐 무려 8,980억 거의 1조를 썼습니다. 4년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그동안에도 돈발로 지금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하고 그래서 좀 눈총을 좀 받아왔다고 합니다. 선수 이정렴이 연봉폭등의 주범으로 거의 돈의 힘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오파마에도 어느 정도는 내가 돈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그럴 수 있는데 현재는 축구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축구 얘기만 했는데 사업적으로도 관심이 되게 많죠. 사업하는 왕자라는 이미지가 있죠. 조만간 또 관련한 뉴스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